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아시아에 대해서는 스파이 그릇과 비교된 것 같아요. 아시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영광스러운 것 같고요. 그분들과 비교가 된다는 자체가 이제 갓 데뷔한 신인인데 저희는 1년밖에 안되는데 그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쁩니다. 그분들과 저희가 특별히 비교가 된다는 게 저희만의 색깔의 그분들의 색깔이 다... 이 앨범에는 여러분에게 4가지 언어로서 읽을 수 있어요. 여러분이 모두 함께 읽을 수 있어요? 아니면 여러분이 collectivituals? 네 그룹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렇게 파트 파트 나눠서 불렀고요 다른 버전이니만큼 느낌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만큼 많이 노력했습니다 딱히 한 나라의 언어를 꼽기 처음 오는데 캄보디아는 처음이었는데 처음인데요 내 멋에 굿바로 마지막 내 사랑은 꼭 넣어야만 해 놓아주기 싫어 헤어지기 싫어 I don't say good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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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돌아와 What do you want to say to the fans in Cambodia?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 듣고 저희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번 두 번째 방문 콘서트 공연 일정 너무너무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희 끝까지 더 황충 업그레이드는 모습만을 항상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항상 더더욱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